자 그럼 이제 진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멋진 공연 준비하셨지만 우리 학우 여러분들도 박수하면서 같이 버리시고 박자에 맞춰서 같이 박수 쳐주시면서 아주 즐거운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축제를 위해서 틈틈이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교수님의 합창단을 선정합니다 박수 맞으십시오 빅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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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rr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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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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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